성경구절 모음 내 안에 고하라 깨어 있으라 내 안에 고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고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고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고하라 그리하면 이룰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고하라 내가 아버지 안에 고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고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고하고 그가 우리 안에 고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고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고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고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고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고하시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고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고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미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고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고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고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고하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깨어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찬나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 말은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런 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유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울런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굴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주의하라 한글자막 by 한효정